스칼렛, 스멜스 굿, 에브리웨어! 야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 있대! 여행 다닐 때도 진짜 좋겠는데? 회사 갈 때도 가져오기 편할 것 같아.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을 것 같은데? 학교 갈 때? 이거를 가방에 넣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이야. 이거 하나로? 준비 완료? 어디서든 프레쉬 할 수 있겠네. 정말 어디서든 촉촉하겠어! 진짜 감명하고 좋다. 스칼렛, 스멜스 굿, 에브리웨어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